서부 황량한 사막 무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 집 옆집 앞집 쥐창살 흑겹창살 옆 우리 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서부 황량한 사막 무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 집 옆집 앞집 쥐창살 흑겹창살 옆 우리 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서부 황량한 사막 무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집, 우리집, 우리집 서부 강량한 사막, 무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집 옆집 앞집 뒷창쌀, 흙 겹창업 쌀 옆 우리집 뒷집 앞집 민재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박벅팍 박사도 백벅팍 박사도 아닌 사이비 현상금 가이드 버드와 해리 차프폭폭힘과 칠차코프와 라우마니노프의 피아노 콘텐츠 선의를 흘리는 듯한 살롱에서 벌어지는 넘치 넘어서 황금의 코미디! except for the last year 서부 강량한 사막, 무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집 옆집 앞집 뒷창쌀, 흙 겹창쌀 옆 우리집 뒷집 앞집 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박벅팍 박사도 서부 강량한 사막, 무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집 옆집 앞집 뒷창쌀, 흙 겹창쌀 옆 우리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박 법학 학사도 서부 황량한 사망 부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 흙 겹창살 옆 우리 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법학 법학 서부 황량한 사망 부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 흙 겹창살 옆 우리 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박 법학 박사도 백 법학 박사도 아닌 사이비 현상금 가이드 버드와 해리 차풍 서부 황량한 사망 부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 흙 겹창살 옆 우리 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박 법학 박사도 백 법학 박사도 아닌 사이비 현상금 가이드 버드와 해리 차풍 포프킹과 치스 차코 서부 황량한 사망 부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 흙 겹창살 옆 우리 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박 법학 박사도 아닌 사이비 현상금 가이드 버드와 해리 차풍 포프킹과 치스 차코프와 라그마니 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선율이 흐르는 듯한 살롱 안에서 벌어지는 넘치는 낭만 속 황금빛 코멘트 서부 황량한 사망 부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 흙 겹창살 옆 우리 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총이 아아아아아악 서부 황량한 사막 부활한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사막으로 모여드는데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 흙 겹창살 옆 우리 집 뒷집 앞집인 제인의 다이아몬드 살롱 박 법학 박사도 백 법학 박사도 아닌 사이비 현상금 가이드 버드와 해리 차푸 포프킨과 차스 차코프와 스타벅스 5,000원 권입니다. 네, 아주 귀엽고 예쁜 5,000원 당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상품 스타벅스 1,000원 바로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저희 극을 보시면 알게 될 문구가 하나 있네요. 상징적인 1달러가 아닌 2만!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한 번 더 틀려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25초 안에? 대단하네.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이거? 네. 한 번 더 아마추죠. 아빠, 먹었어? 네. 빠이. 엄마, 성공 1,000원! 아, 거의 다 하는데. 아멘! Radio 감사합니다.